안녕하세요 정시현입니다. AI 인물과 기업 야사, 이번 편부터는 스탠포드의 AI 삼총사 얘기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 앞에 제프리 인턴 교수님이랑 얀누쿤 교수, 토론토에서 시작하신, 그리고 NIU의 얀누쿤 교수님, 그리고 다른 분들도 많이 소개해 드렸는데 스탠포드 대학에서도 아주 걸출한 인물들이 한 세 분이나 나오셨죠. 삼총사라고 해서 이름을 붙였는데 첫 번째 인물로 일단은 앤드류은 교수님을 이번 주에는 한번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앤드류은 교수님, 앤드류 양탁응, 그리고 한문으로는 오운달이시더라고요. 저는 워낙 업적이 많으셔서 저보다 연배가 위실 줄 알았더니 1976년생이세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으셨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홍콩 출신의 영국에서, 영국에서 태어나셨는데 영국 이민자 가족이었고 아버지가 종용내과, 해마톨로지를 하셨고, 그리고 어머니는 아트 행정가를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어렸을 때 홍콩하고 싱가포르에서 유년기를 보내셨다고 합니다. 학교를, 초중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를 레프스 인스티이션이라는 데에서 다녔는데 굉장히 좋은 학교입니다. 싱가포르 사람들은 레프스업은 다 알고요. 레프스 인스티이션은 그 중에서도 제일 명문학교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이제 학부부터 카네기 멜론에 와서 공부를 했는데 카네기 멜론에서 복수 전공도 아니고 트리플 메이저, 세 개를 전공을 하셨는데 컴퓨터 사이언스, 컴퓨터 과학하고, 그 다음에 통계학, 스태티스틱스, 그리고 경제학 이렇게 세 개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세 개를 1997년에 이제 학사를 세 개를 받았고요. 그 다음은 이제 MIT로 가서 EEC, 전지전자컴퓨터공학과죠. EECS에서 메스트옵사이언스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 학교 공부도 하면서 AT&T 벨렙에서 연구활동을 같이 학생이면서 좀 도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도와 겹칩니다. 1996년부터 98년까지 있었던 걸로 되어 있고 주로 연구하신 그 목록을 봤더니 강화학습이라든지 모델 셀렉션, 피처 셀렉션 이런 거 공부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 걸 공부하셨고 그 다음으로 이제 박사학위는 UC 버클리로 가서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해서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지도 교수님이 엄청 유명한 분이죠. 마이클 조던. 마이클 조던 하면 일반인 분들은 시카고 불스의 유명한 농구선수 생각을 하시겠지만 컴퓨터 사이언스, 특히 AI 분야에서도 가장 뛰어난 업적을 많이 남기신 대가 교수님이세요. 마이클 조던 교수님. 이분 밑에서 이제 박사를 하시면서 이제 이게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에요. 쉐이핑 앤 폴리시 서치 앤 리인포리스먼트 런이니까 강화학습을 생각보다 굉장히 열심히 하셨던 연구 이력을 봤더니 그쪽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스탠포드 대학교 교수가 2002년에 되게 되는데 이런 이제 성장과장을 거치셨고요. 사실 이제 앤드류은 교수님을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서 꼭 얘기를 드리고 싶은 분이 한 분 더 있죠. 와이프가 또 굉장히 유명한 분입니다. 이제 그 와이프가 1982년생 캐롤 E. 라일리라고 하는 분이고요. 딱 보시면 굉장히 미인이죠. 미인이고 근데 뭘로 유명하냐면은 엔트라프런시프 로봇으로 엄청 유명해요. 이게 이제 소위 얘기하는 우리 이제 메이커 운동할 때 제일 유명했었던 메이크라는 잡지가 있는데요. 그 잡지 표지 모델을 이렇게 장식할 정도로 서지컬 로보틱스라고 막 써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발명가 기질이 있었는데 여덟 살 때 처음 햄스터 잡기 위해서만 고안했던 쥐덫 이게 이제 발명품이었고 첫 비즈니스를 이제 10살 때부터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15살 때 로칼 지역방송 케이블 TV쇼죠. 거기에서 호머 캡플라인이라고 하는 방송을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거기에서 이제 숙제 중에 수학이랑 영어 관련된 어려운 숙제를 이제 이 친구가 나와가지고 막 풀어주고 그런 거를 했나 보더라고요. 그러면서 미디어를 굉장히 잘 활용하는 그런 와이프는 이제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냈고 실리콘밸리로 이사를 와서 대학을 산타클라라 대학을 다녔고 그 다음에 존 서킨스 대학에서 컴퓨터 사이언스로 석박사를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햅틱스를 전공을 했어요. 햅틱스는 이제 로봇 같은 분야에서 촉각이라든지 이런 감각 관련된 것들을 느끼고 조절하는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나중에 밑에 좀 나오지만 인튜이티브 서지컬으로 다빈치라고 하는 로봇 시스템이 있습니다. 존 서킨스가 원래 바이오메디칼 엔지니어링이 이제 의공학 분야에서 전세계 1위하는 학교이고요. 그리고 그 분야에서도 로봇하고 관계된 쪽이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분야 쪽을 하고 싶어서 했던 것 같고. 그 다음으로 이제 산업계에서 인튜이티브 서지컬, 이제 다빈치라고 하는 수술용 로봇 세계 1위하는 회사고요. 여기서 이제 엔지니어로 있었고. 로키드 마틴에서는 이게 방위산업체로 유명한 데잖아요. 우주 탐사 쪽 로봇 8 같은 것 쪽을 개발을 한 것 같더라고요. 그거 그리고 제네럴 엘레트릭에서도 그 관련된 일을 했었고. 그리고 공동창업한 회사가 드라이브.AI라고 자율주행 자동차 만드는 스타트업인데. 이거는 2019년에 애플에 매각이 됐죠. 그래서 이제 앤드류은 교수만큼이나 약간 조금 더 로봇이라든지 이쪽이 좀 강한 분이긴 한데. 이 와이프 분도 정말 대단한 어떤 그런 업적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이런 미모를 자랑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겔랑이라고 꽤 유명한 화장품 브랜드죠. 화장품 브랜드 앰배서드 역할도 하고 있다 그래요. 두 부부가 그래서 사실은 AI 분야에서 가장 주목받는 부부, 부부 연구자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앤드류은 교수님 얘기할 때는 꼭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단순히 AI 분야만 유명한 게 아니고요. 진짜 교육 혁신에서도 아주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스탠퍼드 대학교에서 2002년에 교수직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제 교수들이 대체로는 연구로 되게 많이 뜨지만. 앤드류은 교수님은 연구자로서도 훌륭했죠. 세일이라고 스탠퍼드 아티피셜 인텔리전스 레버라토리를 운영을 하면서. 굉장히 유명한 페이퍼도 많이 쓰고 연구도 되게 잘했지만 강의가 정말 뛰어났다 그래요. 그래서 스탠퍼드 최고의 강의로 항상 꼽혔었는데. 그 중에서도 CS229라고 하는 머신러닝 과목이 대학에서 천명이 넘게 듣는 과목을 만들기 쉽지 않거든요. 천명씩 넘게 듣기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유명한 강의를 많이 했는데. 이때 되게 중요한 사건이 일어나죠. 2011년에 세바스천스런이라고 이분도 스탠퍼드 대학교 원래 교수였어요. 자율주행 기술 개발한 걸로 굉장히 유명하거든요. 세바스천스런 교수가 유다시티라고 인터넷상의 매시브 온라인 오픈코스 묵크라고 그러죠. 거기에다가 강의를 올리는 플랫폼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몇만 명이 듣는 걸 딱 보고서 성공에 자극을 받아요. 그런데 스탠퍼드 대학교 교수였잖아요. 그런데 스탠퍼드를 완전히 무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시티를 통해서 학위 비슷하게 서티피켓을 주면 되지 학교 허락을 왜 받아야 되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세바스천스런의 그런 이야기를 듣고서 스탠퍼드 대학교가 좀 기분이 안 좋았겠죠. 그래서 그랬는지 스탠퍼드 최고의 인기 교수 중에 한 명인 앤드리윤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앤드리윤 교수님하고 다프네콜로하고 두 분이 스탠퍼드가 허가를 해서 스탠퍼드가 좀 어느 정도 주도권을 가질 수 있는 무크 플랫폼을 만들게 되는데 그게 그 유명한 코세라입니다. 코세라가 딱 만들어지면서 코세라도 인기를 끌려면 진짜 킬러 강의가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본인이 강의를 했었던 CS229 과정을 CS229A라고 그게 그 유명한 여러분들이 딱 듣는 그 앤드리윤의 머신러닝으로 처음 공부를 시작했다 이런 분들 진짜 많잖아요. 코세라에서. 그게 이제 여기서 시작을 합니다. 이제 교육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정말 어마어마한 업적을 내신 분입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구글로 왔죠. 구글에서 이제 2011년, 12년에 구글에서 안식년을 했어요. 제가 보통 안식년 하면은 다른 나라를 많이 가고 그럴 텐데 그냥 동네에 있는 회사에서 한번 좀 배워보자 뭐 이런 느낌으로 간 거죠. 그러면서 제프딘하고 같이 구글 브레인을 파운딩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그레코라도라든지 라잔몽과 같은 굉장히 유명한 친구들하고 딥러닝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게 되는데 이때 이제 그 DNA 리서치를 또 구글 브레인에서 이제 인수를 하게 되면서 구글의 AI팀이 딱 나오게 되죠. 그 뒤에 이제 딥마인드는 2013년, 14년, 13년에 인수를 하게 되니까 2011, 12, 13 초창기 구글 브레인을 딱 파운딩 해가지고 끌고 갔었던 멤버로 딱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때 그 유명한 개고양이 구별 관련된 프로젝트가 결과적으로 나오게 돼요. 관련해가지고 제가 잠깐 당시 제프딘이 썼던 블로그 페이지를 불러왔는데 2012년 6월 26일날 한 거고요. 이때는 브레인 시뮬레이션 한다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머신러닝하고 AI를 이용해서. 그러면서 보면 앤드류 이용, 비지튼 캡 패컬티고 제프딘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이때 이제 유명한 사진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이때 CPU 코어 16,000개짜리를 써가지고 했는데 유튜브 가지고 했다. 유튜브 비디오에서 레이블 없는 거 가지고서 프레임 단위로 해서 학습을 한 거고 지금 이 사진이 그때 유명했었는데 이게 비디오에서 배운 고양이야, 고양이. 고양이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이야 해가지고 개고양이 구별하는 문제를 제대로 풀어냈다 해서 굉장히 센세이셔널한 어떤 논문이 됐습니다. 사실은 이게 앤드류 이용 교수님이 보통 우리가 3대천왕 그러는데 3대천왕이 우리가 지금까지 다룬 제프린튼 교수님 여기 링크 있죠. 그리고 얀누쿤 교수님 또 여기 링크 있습니다. 그리고 요시아 벤저 교수님 이렇게 세 분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4대천왕 하면 앤드류 이용 교수님을 집어넣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이용 교수님이 사실 이 CNN 컨볼루션 온 유럴 네트워크를 이용해서 개고양이 이미지 분석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큰 탁월한 업적을 냈죠. 그래서 이걸로 굉장히 유명한 분위기도 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 프로젝트를 이용을 해서 구글에서 좀 활용을 하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산업과 교육 투자라고 하는 세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사실은 이 하나하나하나 다 하기도 힘든데 앤드류 교수님을 다 하고 계세요. 이걸 다 하시게 되는데 일단 2013년 넘어가면서부터 제가 지금까지 여러 번 다루는 것과 마찬가지로 제프리 인턴 교수님 구글 얀누쿠는 페이스북 페어 그리고 메타로 갔잖아요. 그때 이제 바이두도 아 이제 좀 우리도 좀 해야 되겠다. 중국에서 1등 하니까 그래서 이제 앤드류 교수님이 중국말도 하시고 중국 계시니까 바이두로 와달라 해서 2013년부터 17년까지 치프 사이언티스트 역할을 맡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산업 관련된 것들을 익숙하게 하는 배경이었고요. 참고로 아까 그 앤드류 교수님이 제프딘하고 했었던 개고양이 구별하는 딥러닝의 이론 관련해가지고 제가 이 채널에서 일반인들을 위한 딥러닝에서 굉장히 그 기본 원리는 많이 설명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부분은 여기 링크를 또 카드 링크를 찾아가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2017년에 이제 바이두를 그만두면서 본인의 일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데 이 세 가지를 다 하려고 하십니다. 첫 번째는 구글 같은 스탠퍼드로 돌아가셨죠. 스탠퍼드에서 여전히 이제 텐이어 트랙 교수로 활약을 하실 수 있었지만 활약을 하시다가 최근에 제가 알기로는 이제 풀타임은 그만두시고 그냥 어필리에트 패컬티 그러니까 뭐라 그러죠 겸임 교수님 같은 걸로만 좀 이제 업무를 좀 내려놓고 본인만의 일정의 AI 온라인 학교 플랫폼을 만들게 돼요. 그게 딥러닝 AI라고 하는 건데 2017년에 만들었고요. 제가 이거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에 그 업스테이지가 딥러닝다 대 AI라고 나오잖아요. 여기에 그 LLM 프리트레이닝 관련된 과정은 김성훈 교수님 이제 업스테이지에 성킴 대표님 여기 나와 있는데 이렇게 해서 같이 강의도 하고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루시팍하고 이렇게 둘이 참 재밌게도 여기에 이제 우리 솔라를 볼 수 있게 돼가지고 반갑기도 한데 여튼간에 모두 연구소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합니다. 모두 연구소도 제가 또 CVO로 있는 곳이라 약간 동지감이 좀 있는데요. 딥러닝닉 AI를 2010년에 창업해서 지금까지도 AI에 관심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이 공부를 하고 있는 그런 사이트가 되고 있고 그 다음으로 이제 랜딩 AI라고 해서 AI를 이용해서 결국엔 엔터프라이즈 이제 기업용 AI 솔루션을 만들어서 서비스하겠다. 그래서 2017년에 회사를 설립을 했고요. 그 회사를 통해 가지고 또 굉장히 많은 펀딩도 받고 산업계에 접목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는 AI 펀드를 만들었어요. 여기 이제 AI 펀드라고 수천억을 받아가지고 직접 투자를 합니다. 그중에 이제 본인 회사에도 투자를 이렇게 했고요. 랜딩 AI 그리고 그 이외에도 여기 보시면은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있는 AI 기업을 잘 발굴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는 투자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앤드리온 교수님은 지금 한국에도 많이 오시고 뒤에서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투자도 해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본인의 회사로서 랜딩 AI 같은 어떤 엔터프라이즈 ASAS도 하고 그리고 AI 온라인 교육까지 산업과 교육과 투자 이 세 가지를 다 쫓는 일을 성공적으로 해나가고 있는 거의 슈퍼맨급 그런 인물로서 AI 역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셨다. 그렇게 전달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아마도 페이페이리 교수님을 얘기를 해볼 것 같아요. AI 삼총사는 앤드류용 페이페이리 그리고 그 밑에 있었던 안드레이 카파치까지 다뤄볼 거거든요. 다음 시간에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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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